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6일 오후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8.15 경축사에 대해서 북한이 화답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경축사의 주요 내용이었던 평화경제, 북한과 비핵화를 이루어서 평화경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한 데 대해서 북한은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향해서는 사고가 건전한지 의문이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다.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줄줄 내리익는다.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의 최근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참 허우한 경축사다. 정신구호의 나열이다. 이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경축사를 정말 걷어차버리는 이러한 원색적인 비난과 막말로 가득한 조국통화평일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 바로 남조선 당국자의 광복절 경축사라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보시면 섬나라 족속들에게 당하는 수모를 씻기 위한 똑똑한 대책이나 타들어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재감만 불이었으니 허무한 경축사, 정신구호의 나열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조선 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 북한의 도발 한 번에 조선반도가 요동치던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느니 머니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이다. 참 북한 눈에도 광복절 경축사를 북한 내용으로만 채운 이러한 내용이 좀 이상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 대가리도 양천 대수할 노릇이다. 삶은 소 대가리가 크게 웃을 일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이냐 하는 비판의 소리도 들으면서까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평화경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이 강조를 계속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아주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표현이죠.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으니 참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이 얼마나 헛소리에 가까운 얘기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북한과 입장을 같이 해야 될 이란 판국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주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 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막말을 써가면서 이 담화를 내는 목적은 결국은 한미군사 훈련하면서 무슨 우리랑 이렇게 평화를 논하느냐 이게 주된 사실 내용이긴 하죠.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무인기, 전투기 같은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뒤에 보시면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무인기와 전투기들을 사들이면서 무슨 평화를 논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시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회에 비행이나 하는 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 네 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익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찔린 것이 역력하다. 네 북한은 지금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쏘고 청와대가 모여서 NSC 대책회의라고 주제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우리의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그것을 애써 감추기 위해서 뭔가 경제와 번영을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 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다.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 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라고 이렇게 맺었습니다. 지금 다시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의 경축사를 통해서 계속 대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북한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망상이다.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역설하는 것은 참 보기 좋지 않죠. 이거는 북한이 언급했듯이 마치 정말 스토커와 같은 이런 집착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준을 이렇게 창피한 수준으로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정말 뭉개버리는 이런 발언을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날마다 듣고 있어야 되는지 참 대통령께 묻고 싶네요.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라고 발언을 한 바로 그 다음 날 정말 맞을 짓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했죠. 그에 이어서 또다시 8.15 경축사를 통해서 평화경제를 앞세우며 구애를 했는데 이것을 북한은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걷어차버린 것이죠. 네 오늘 북한은 어제 8.15 경축사가 나온 그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아침에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동해로 발사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8번째 미사일 발사고 이번 달 들어서는 4번째입니다. 지난달 7월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에 모두 6번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쏜 단거리 발사체는 3개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보통 뭐 신형 무기 3종 세트라 불리웁니다. 그래서 KN-23 또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또는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들 신형 무기들은 기존의 단거리 미사일과는 달리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신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참 안보면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됩니다. 특히 오늘 미사일을 쏜 곳은 북방 한계선에서 50km 위에 위치한 통천군 일대 그래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포함되는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한에 대한 노골적인 무력 시위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8.15 경축자를 통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지만 참 공허하게 들리죠.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북한이 전방위로 흔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은 그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또 평화와 대화만을 앞세워서 될 일도 아닙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처럼 적의 선의에만 기대서 장밋빛 전망만 쏟아내는 것은 더욱더 안 될 일이죠. 예나 지금이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의 우위, 국방력, 한미동맹, 그리고 경제력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우위,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이러한 국제적인 외교력, 이러한 것들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그저 정말 허황된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말로써 평화를 외친다라고 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초등학생 정도도 알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왜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고 이렇게 연일 북한으로부터 이런 정말 상스러운 소리를 매일 듣게 하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이런 깡패 국가로부터 이런 막말을 연일 듣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